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4일 오후 4시 11분이고요. 오늘도 제가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두 종목 같이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고 공부해보도록 할 건데요. 첫 번째 영상에서는 첫 번째 종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 거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두 번째 종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같이 보시고 종목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이니까 첫 번째 종목 UNI 준비해놨고요. 같이 UNI 스타트 보도록 하죠. 일단은 UNI라는 종목은 14.24% 상승하면서 6,500원의 종가 마감된 종목이요. 앞쪽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었죠. 하방 차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요. 최근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하방 추세를 약간 횡보와 버티기 형식으로 주가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래서 좀 다져놓고 있는 듯한 바닥을 좀 만들어 놓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어요. 물론 우리가 바닥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힘들어요. 주가의 바닥은 우리가 아니라 세력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름 좀 잘 버티고 있는 형태의 차트가 좀 나와 있어서 일단 한번 준비를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종목 UNI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저항대가 조금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. 윗고리들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굉장히 올라가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던 종목이구나라는 게 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5,500원대에 1차적으로 저항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현재 뚫고 올라온 상태고요. 윗고리 자리들을 좀 참고해서 최근 차트들까지 보게 되면은 약 6,000원 자리쯤에 주가적인 저항대가 좀 남아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. 그래서 5,500원 자리와 6,000원 자리를 한 번에 뚫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좀 빠졌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오늘 올라온 상황 같은 경우에는 5,500원대 위에서 주가가 버텨주다가 추가적인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와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. UNI라는 종목은 앞쪽에 있는 이 하방 추세를 지금 받쳐놓다가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세 전환을 좀 도전해준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위쪽에 이렇게 한번 윗고리를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한번 도전했던 라인들이 좀 있어요. 이 라인을 아예 무시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7,000원대 자리에 추가적으로 저항대가 또 남아있습니다. 앞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면은 이런 저항대들을 하나하나 하나씩 만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좀 짧게 타이트하게 벌 수 있는 저항대가 7,000원 자리쯤 돼요. 그래서 7,000원대는 우리가 익절을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먹고 빠져나온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해볼 수 있는 자리들이고 추가적으로 내가 그냥 7,000원을 뚫어주면서 들어가는 포지션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UNI라는 종목이 오늘 종가 마감을 해줄 때 그냥 평탄하게 마감이 됐던 종목은 아니에요. 본봉샷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오늘 5분 봉상입니다. 6,700원까지 한번 만들었다가 빠지고 나서 버티고 오늘 종가의 2.36%가 올라오게 되면서 6,500원에 마감이 됐어요. 즉, 동시효과까지는 그냥 평탄하게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종가에 떠버린 종목이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30분 봉상 보게 되면은 붕 떠버린 흐름들이 나오게 돼요. 선들을 지우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나와 있는 게 보이죠. 이렇게 그래서 종가에 갑자기 올라온 종목이구나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6,000원 자리를 뚫고 올라온 종목이야. 그래서 6,000원 자리에 오늘 지지 포인트가 한번 있었으니 6,000원 자리를 살려놓고 그 위로 6,100원이랑 6,2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뜨기 직전에 저항자리를 봤던 6,270원까지 라인들을 살려서 보게 된다.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UNI라는 종목을 한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 대비 527%가 떴으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안 넘고 85만 주 밖에 안 됩니다. 굉장히 좀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. 거래량이 많이 뜨더라도 200만 주 적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UNI라는 종목 거래량이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보고 이런 차트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는다면 충분히 비슷한 종목도 골랐을 때 거래량이 더 많은 종목을 골랐을 때 우리가 승률이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라인들도 많이 만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로 마치도록 하면요. 종목은 UNI라는 종목이었고요. 6,500원, 6,270원, 6,200원, 6,100원, 6,100원 아, 6,000원까지 이렇게 5개의 라인 잡아왔습니다. 5,950원 이탈하면 정리할 수 있겠다 써놨지만 UNI라는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짜잘한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됐었을 때 조금 더 이탈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당의 흐름들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좋겠다. 1봉상 저항대 5,500원하고 6,000원짜리 뚫고 올라온 상황이고요. 오늘은 6,000원짜리를 뚫고 올라왔다. 종가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2%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고 윗고리 저항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래서 그 자리를 뚫으려고 많이 시도했었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공부 종목 UNI 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바로 두 번째 종목 올라가 있으니까 두 번째 종목 보러 가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마시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